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마 베리 밥 먹을까? 배고프십시오 밥 먹는 김에 운동 좀 합시다 배고프십시오 나와 안나올거야 나와 좀 움직여야지 안나옹? 문을 열어놔도 밖에 안나오는거지 살 빼야돼 베리야 이거 뭐야 맛있는건데 베리가 짱좋아하는거잖아 으아아아 놀렸다 봤다봤다봤다 놀렸어 흥분했어 왜이렇게 안 움직이고 아니야 밥도 먹고왔어 내려오세요 진짜 내려왔다 뭐 또 집에가? 베리야 그거 먹었다봤다 집가놔 좀 나와봐 저기요 베리씨 운동좀 하시지 않으실래요? 나오세요 너무 안나와서 너무 안나와서 운동시키려고 안아서 데리고 나와야될거 같아요 베리 베리 짜부르다 흥흥 눈감고있다 귀여워 결국 알아서 나온다 으이그 귀여워 귀여워 이 뚠뚠뚠이 어떡함 또 집에갈라고 또곳에 집 못가게 해야돼 왜 집갈라고해 운동좀 해 밥좀 먹고 엄마 운동좀 하자 어디감 얘 어디간다 오빠 어디간다 애 어디가세요 베리씨 빠른다 생각보다 어디갔다 베리 구성이 나지말라고 좀 움직이라고 베리 베리 또 왔어? 안녕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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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아리 넣어주고나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약간 항아리 넣어있어서 어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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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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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뜯겼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너무 커다로 안 올라가지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내려온다 내려온다 70.6kg 76kg 올라올까요? 70.6kg? 응 5.4kg? 71.76kg 70.6kg 이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딱 10바퀴만 들고 가자 베리야 좋았어 좋았어 원래 낮에는 산책 나오면 이렇게 많이 안 걷는데 저녁이라서 평소보다는 좀 활발한 것 같네요 잠깐 여기 또 들어갔어 다혜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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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귀여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라구 왜 이렇게 귀찮냐? 미쳤다 동그랗어 귀엽다 근데 어디간다 너 집에갈라꼬 삐졌어 자 베리 베리 사람 별로 안 무서운데 놀라서 그렇지 깜짝깜짝 놀라서 그렇지 또 삐졌다 집에 또 가나 어머 눌린다 안돼 벌써 운동 끝이야 안돼 절대로 안할거야 베리 운동 이제 안할거야 너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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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